여주 잘 보내셨나요? 이제 아침 출근길 나서실 때 피부에 닿는 공기가 다르죠. 제법 선선한데요. 낮 동안에도 선선한 동풍이 불어드는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대관령의 기온이 20도, 포항이 25도 등 대부분 30도 아래를 밑돋며 선선하겠지만 따뜻한 공기가 산맥을 타고 넘어가면서 전달되는 서쪽 내륙을 중심으로는 서울의 낮 기온이 32도, 대전이 31도 등 낮 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. 현재 전국에는 구름이 가득한 가운데 일부 동해안과 남부지방, 제주 지역에는 약하게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. 이 비는 아침 사이 대부분 끝이 나겠지만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해안과 제주 지역으로는 최고 60mm의 비가 더 내리겠고요. 오전 중에는 시간당 20mm 내외로 강하게 쏟아질 때도 있겠습니다. 낮에는 상하층의 기온차로 대기 불안정이 심해지면서 내륙 곳곳에 소나기 구름이 발달할 텐데요. 이 소나기 특성상 막다가도 갑자기 쏟아질 수가 있겠고요. 또 천둥과 번개를 동반하고 우박까지 떨어질 수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. 오늘과 내일은 바람까지 강하게 불겠습니다. 주말에 전국에 비가 내리기 전까지는 소나기 소식이 작겠습니다. 날씨 전해드렸습니다. 날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